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오늘도 짧게 강좌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 가져온 곡은 이순기의 소년 길을 걷다 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제가 강좌영상 올리려고 짧게 영상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짧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연주하기 편하시게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 강좌영상의 기타는 총 네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인트로, 버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인트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트로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준비한 거 있죠? 이 카포를 이용할 건데요. 카포는 이번에는 첫 번째 구워줄 거예요. 그래서 구워주시고 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왼손 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필 이름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드릴 거니까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줄, 3번째 프렛. 3, 2, 4, 2, 4, 2, 4, 2, 4, 2, 4, 이렇게. 따, 따. 이게 하나면은 네 번을 쳐야지 다음 코드로 넘어가요. 다음 코드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잡으시고 6, 1, 3, 1, 3, 2, 3, 2, 3, 2, 3, 이렇게. 할만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아무것도 안 잡아줘요. 손 놔줘요. 놔준 다음에 6, 3, 4, 3, 4, 3, 4, 3, 4, 3, 4, vertical. 그리고 여기서 3번 줄 2번 프렛에 손가락이 한에 가서 3, 4, 이렇게 줍니다. 다시 6, 3, 4, 3, 4, 3, 4, 3, 4,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음gies 넘어가면요. 5번 줄 다섯번째 프렛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도 미리 여기 잡아주시고 있으시면 좋아요. 5, 2, 4, 2, 4, 3, 4, 3, 4, 3, 4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이대로 잡으시고요. 5, 3, 4, 3, 4, 3, 4, 2, 4 2번 줄 3번 프렛 잡아줍니다. 다시. 5, 3, 4, 3, 4, 3, 4, 3, 4 이렇게 새끼손가락 2번 줄 3번 프렛에 투입해서 2, 4,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6번 줄에 3번 프렛만 잡아주시고요. 6, 2, 4, 2, 4, 2, 4 그 다음에 3번 줄 2번 프렛을 누를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3, 4 이렇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잡니다. 놔줍니다. 그 다음에 6, 3, 4, 3, 4, 3, 4, 3, 4 그 다음에 다섯번째 줄 세번째 프렛만 손가락 넣어주셔서 5, 3, 4, 3, 4, 3, 4 마지막에 또 여기 손가락 올리셔서 따단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한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신선한 스펀 Graham에서 뱊게르트 부르기는 그 다음은 1, 2, 3, 4, 4, 3, 4, 5, 5, 6, 7, 8, 10, 11, 11, 11, 11, 12, 13, 13, 13, 14, 15, 16, 18, 14, 16, 11, 12, 14, 13, 18, 18, 20, 18, 20, 20, 21, 18, 20, 21, 21, 24, 21, 25, 21, 31, 21, 22, 24, 21, 21, 22, 22, 21, 21, 22, 21, 22, 22, 22, 22, 22, 24, 16, 22, 21, 24, 23, 22, 21, 22, 22, 21, 22, 25, 21, 22, 23, 22, 22, 22, 21, 22, 22.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살짝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앞에 벌스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뒤에만 좀 달라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원래는 위로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그냥 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 A입니다. 두 번 반복하시면 벌스는 끝입니다. 이제 B부분. 선택의 나만 해놨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할 겁니다. 한번 살짝 들어보고 올게요.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입으로 줄 번호 말씀드리고 코드 보시면서 똑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잡으시고요. 5,2,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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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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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히려 전보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제 내 모든 걸 이 부분 해볼 거예요. 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보실게요. 이 부분이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쉬워요. 이대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5 1 2 1 2 1 2 1 2 잡으시고 4 1 2 1 2 1 2 1 2 그리고 이거 손가락이 좀 찢어지죠? 5 1 2 1 2 1 2 1 2 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 1 2 1 2 1 2 한번 더 5 1 2 1 2 1 2 4 1 2 5 1 2 1 2 5 1 2 1 2 5 1 2 1 2 5 1 2 1 2 6 1 2 1 2 5 1 2 1 2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좋은 노래 요청해 주셔서 저도 정말 좋은 노래 알아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원을 가게 되세요. they are 한글자막 by 한효정